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반지? 검반지인가? 안녕하세요 참가번호는 4번 미스 아뷰 아뷰 뷰티윤입니다 뷰티윤씨 뷰티앤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시네요 제 친구에요 뷰티앤이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구나 하지만 저는 뷰티윤을 뒤에서 뭐하고있나요? 아닙니다 왜 자꾸 웃고계신거죠? 클로즈업을 엄청 듣고계신거 아닌가요? 아뷰 뷰티앤입니다 뷰티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드라이 드라이 제시카입니다 본인이 피알을 해주세요 드라이크리닝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드라이크리닝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닥 피알할게 없습니다 지금 막내가 울고 짖네요 지금 막내가 울고 짖네요 피알해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미스 촉촉현입니다 그래요 촉촉하신가봐요 그쵸? 이름도 촉촉이시네요 청축합니다 이름도 촉촉이시네요 청축합니다 괜찮으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알아놨어요 지금 밥줄 높나요? 본인이 가장 촉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음... 질문이 내가 생각하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요 저는 항상 촉촉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심사 기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얼굴이 한번도 안나와서 어머 이렇게 이쁘게 제가 나오면 여태까지 나온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다 무색해지잖아요 아이 예쁘다 자 피부가 가장 촉촉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재치있게 말씀해주신 분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은 좀 일렬로 사주세요 제가 뒤에서 왕관을 씌워드릴게요 어 되게 찾으셨습니다 안녕 그리고 굉장히 탱글한지 멘트를 알려주신 아 뮤 아 뮤 네 첫째입니다 와이바드 와이바드 우리 뷰티앤이 울지 않겠네요 귀여워 저는 항상 뷰티앤과 함께하니까요 뷰티 융씨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뷰티 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균형으로 그랬나는 하나 둘 셋 아 아 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연 감독님도 됐다 귀여워 귀여워 와 그 he 하나 둘 둘 혹시 Jr. próximo